어? 어? 아 미안 만드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 좀 잤어? 아니면 아직도 잠이 안 와? 걱정 마 느긋하게 있다가 졸리면 천천히 자 그때까지 내가 여기 있어줄게 근데 진짜 이런 바삭바삭한 소리 들으면 잠이 잘 와? 네가 해달라고 해서 오랜만에 창작훈을 불태우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만들기가 잘 안되네 어?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왜? 뭐 만드는지 궁금해? 하나하나 중개해줄까? 어? 대신 눈은 감고 있어 너 자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유은결의 심야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아 왜? 너 가끔 밤에 라디오 듣는 거 좋아했잖아 자 웃지만 말고 집중해서 들어봐봐 유난히 유난히 눈뜨기 힘들었던 아침 오늘도 당신은 눈코 뜰 새 없이 치열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일이 채이고 절이 채이고 그렇게 집에 돌아온 당신을 맞이하는 건 단 한 벌의 수저와 초라한 밥상뿐 긴 시간 외로움에 뒤척이던 당신께 말하고 싶네요 힘들었죠? 수고했어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이 새벽만큼은 제가 당신을 안아줄게요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자 여러분 안녕 늘 그랬듯 오늘의 코너는 깊은 밤 공작소 입니다 와 오늘은 소중한 사람에게 전할 입체 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물론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죠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렇게 대해도 한없이 아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꿈을 꾸지 않고 잘 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라디오도 시작했고요 아무튼 입체 카드를 만들려면 먼저 그림을 그려야겠죠 저는 마법의 성을 그릴 거예요 카드를 열었을 때 멋진 성이 층층이 튀어나오도록 자 그 다음에는 그대로 올려볼게요 접히는 부분은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알았지? 이렇게 팝업 부분이 완성됐으면 그 뒤로 예쁘고 두꺼운 카드용 색지를 붙여주세요 어 네 테이프가 왜 필요하냐고요? 쉿 저처럼 가위질이 망했을 때 얼른 땜질해야 하니까 그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얼른 붙여주세요 미치겠다 진짜 아 이거 봐 나 완전 망했어 아 역시 이런 거엔 소질 없나 만들기 말고 라디오 DJ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어 자? 다행이네 방금까지나 되게 쓸데없는 짓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잠들었으니까 목표 달성이야 이젠 더 안 깰 거지? 이불도 차지 말고 나쁜 꿈도 꾸지 말고 밤새 기침해서 나 걱정하게 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리고 여유가 되면 가끔 꿈에서 내 생각도 해주고 그렇게 푹 자기 약속 오늘 만들던 카드는 꼭 완성해서 크리스마스 해줄게 잘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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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wn